동그라미? 동그라미?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 좋았다 좋았다 357번 성공 83번 성공 동그라미? 이거야 뒤에서 녹이면 돼 경계살이 더 얇아서 먼저 녹을 거야 중앙에 그 후... Henrm 그 후 아 그 후 아 3 ainn That 그 Jegrim 그 n 그 음... 음... 흑으 흑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